한글자막 by 한효정 어찌된 일인지 해머리에서 피가 나네 딸을 향해 못들어지게 던졌고만 어찌된 일인지 해머리에서 피가 나네 어깨를 감싼 나의 팔 허리를 감싼 당신의 팔 서로의 손을 쓰다듬으며 바위에서 일어났을 때 잠시 후에 벌어질 일들이 작은 돌 대신 몸을 던지고 떨어지기 전까지의 수 5초 동안 당신이 나무에 몸을 맡기길 기도할 거야 당신이 나무에 몸을 맡기길 기도할 거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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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